야야 이거 탄다! 야 불 났나 봐! 야 불을 줄여달래, 불을 줄여달래! 뭐지? 헬로라 엘에이 투! 2층으로 모여주세요 2층으로 모여주세요 2층으로 모여주세요 2층으로 모여주세요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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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으로 모여주세요 2층으로 모여주세요 지금 뭐랬길래요? 여러분 L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생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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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? 네 첫 시작은 쌩얼로 기상천외야 누가 ATG야 맛있는 음식을 도착해 드리려고 고생하러 오면 이거요? 이게 뭐 있나 봐 뭐야 뭐야 네 ALMAICAN 모래 버스트 뭐가 들어있죠? 네 여기 지금 베이컨 하고 팬 케이크 하고 달걀이랑 채소 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줄 것 같지가 않은데 대신 요리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한 8분 2초 만에 아 족을 8분 2초 만에 가능해요? 어떻게 보면 마크만 찍으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1인 분의 기준은 3절 뒤에 적응하고 똑같은 거에요 네 아 3분 5분 2시간 촬영이 되죠 아이고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? 처음인 줄 알고 자 3분은 저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시작 1만 더 파괴돼 야 내가 보기 진짜 반죽이야 야 진짜 반죽이야 이거 우유 한 컵 넣으래 애들 준비될 때까지 그냥 이거 하자 이거 밀가루 안 넣어? 밀가루 넣어야 돼 오 야 야 야 이 블라이 야 그냥 많이 넣자 어 많이 넣어 계란도 더 풀어 그냥 너무 많이 넣으면 야 그냥 팬케이크 완전 조그맣게 만들면 되잖아 힘내라 힘내라 우유 crít then 일반 투표 팬케이크 내가 해 봤는데 펜케이크 내가 아까 해봤는데 이거 나 팬케이크 해봤어 쪼꼬만 쪼 Medicaid 3등분 하면 되지 3등분 하면 되지 야 이거 탄다 아니 깜짝이야 뭐야 뭐야 끝났어요? 아직도 끈인다 야 불 났.. 야 불 났나 봐! 야 동그란 모양 그냥 8개라도 만들어 팬케이크 야 덩어리라도 8개 만들어 그거 8개 잘라 내가 봤을 때 다 8개 못 만들어 팔뚝분 해 팔뚝분 해 3분 남았죠 3분 얘들아 3분 최대한 얘기할게요 야 된 것부터 여기 올려 놓지 된 것부터 먹어도 되겠지 야 2분 남았어 2분 2분 남았어 형 나 과신도 다.. 가람은.. 가람은 머리를 써야 돼 됐다 야 하나 남았다 그래서 야 하나 남은 게 어디야 아니 근데 야 이거 팬케이크 잘라야 돼 여기에 과일을 다 놓고 그냥 사장님한테 운만들 것 같아 야 이거 갖다 놓고 야 야 1분 30초 남았대 괜찮아 기본 과일들은 저희 깔아놨거든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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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남았습니다 네 몇 분이요? 1분 남았대 1분 1분 남았대 잠깐만 야 과일 신선해 얘들아 과일 신선해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야 이거 다 했어 야 여기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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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난 네몽 쓴다 야 지금 두 개 완성됐어 야 아무 접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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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계란 계란 탈게 프라이 탈게 프라이 탈게 프라이 탈게 프라이 여기 감수 나왔습니다 야 탈게 프라이 탈게 프라이 탈게 프라이 야 원래 흰색은 나눔이지 아니 밴드에다 못 사용해 어 키는 방법 하는 사람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야 10초 남았대 10초 여기 뭐야? 이거 필요 없어 여기 필요 없어 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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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없어 계란 없어 야 이거 이제 만족해야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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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야 수고하셨어 이거 왜? 그만해 그만 그만 이거 치열한 투색의 흔적 보이시나요? 다 입은 거야? 구울 데가 없었어 자 일단 얘는 좀 확실히 성공이죠? 베이컨 베이컨 이게 그 팬케이크인데요 좀 스몰 사이즈에요 저희가 약간 요즘 소식해가지고 다이어트 중이라 팬케이크 계란 후라이 과일 샐러드 비슷한데? 아 진짜 똑같네 오 잘 손 들었네 아니 이게 수치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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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인정 받을 수 있어 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그것도 있을 거 다 있다 야 야 똑같다 야 있을 건 다 있어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내가 이거 내가 설명해볼까 팬케이크 계란 베이컨 과일 샐러드 네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야 두 개 인정 두 개 인정 여기 베이컨 야채 과일 그리고 이거 달걀 올려놨는데 누가 뜯어먹었어요 야 거기 있으면 달다 야 네 누가 뜯어먹었어 이거 아 정말 사실 여기 다이어트 중이면 이거 팬케이크 없어요 아 팬케이크가 없네 뺄게요 자 빼주세요 이거 야 팬케이크 야 팬케이크 있어야지 자 팬케이크 노른자 휨자까지 정확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열매와 샐러드 그리고 베이컨까지 다 있습니다 인정받나요 계란? 계란은 없죠? 여기 있습니다 반숙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오케이 세일이 두 개 자 여기 더 익은 베이크 만들다만 계란 그리고 탄 탄 팬케이크 그리고 시선지 안 서신지 모르는 과일 그리고 야채 어때요?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검사 받으러 암박하다 야 자 계란을 넣고요 내가 팬케이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이제 베이컨에 이제 열매까지 딱 이렇게 샐러드가 열매가 없네 과일 네 인정하겠습니다 와게 자 마지막 그대로 얹은 베이컨 그리고 씻다만 과일 그리고 야채 그리고 타버린 팬케이크 그리고 찢어져 버린 계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와 야 많이 했다 자 그럼 음료도 자 메리물인가요 지금? 음료 8개 딱 준비해놨습니다 음료도 6개만 하겠습니다 야 룰을 지금 이해했어 야 4개만 제대로 만들고 4개를 그냥 같이 먹으면 됐었는데 많이 만들지 말고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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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성공 이 형은 성공한 거지 처음 했는데 야 먹을 게 있는 게 성공이야 그치 나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거 베이컨 먹어도 되는 거지? 베이컨이 차다 근데 이거 이 팬케이크가 겉으로 보기엔 팬케이크인데 식잖아 반죽이나 반죽이나 오 망했다 오 망했다 먹으면 안 된다고? 누가 만들었어 팬케이크 누가 만들었어? 나 팬케이크 다 먹었는데? 나 팬케이크 다 먹었는데? 내가 맛있게 먹는다 야 팬케이크를 내가 한 백방 씹고 일부러 살짝 겉은 바삭 안은 촉촉하게 만든 거야 진짜 베이컨 괜찮네? 야 계란이 야 근데 베이컨 맛있어 라면먹네 해서 야 오늘 느꼈는데 내가 계란이 좀 꾸준 있더라고 아 맞아 아까 혼자 스크램블해서 혼자 먹고 있더라고 내가 진짜 내가 다 먹어봤거든요 음식을 진짜 맛있는 거 같아 근데 나머지는 무슨 주제일까? 81호 뭐 할 거 같아 에리투잖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82초만 쇼핑하기 82킬로미터 국토대장 누가 먼저 82킬로그램 만들기 우리 그거 오프닝 그거 딱 이런 거 정했어 한번 민기야 카메라 보고 한번 해줘 시작 나 안다 괜찮은 거 같아 헬로 에리투 민기 헬로를 좀 더 높은 톤으로 해주면 안 돼? 헬로를 좀 더 귀엽게 했으면 어떡해 헬로를 좀 더 귀엽게 하면 좋을 거 같아 다시 해볼까 민기야 하나 둘 셋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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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투 아 잘 들었지 아 잘 들었지 아 잘 들었지 잘 지내네 같이 해볼까 갈 수 있어 형 형 과연 없는데 야 멍색을 깔아줘도 엥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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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이렇게 할래요? 형 이리와 민기 자숙중이야 민기 자숙중이야 엥투도 오 피어나는 플래시 라이 엥 Bu 엥 으 수 엥 엥 그 sea 감사합니다.